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보안 관련 주저 드림 시큐리티를 언급해 주셨는데 조정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좀 정확한 종목 진단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도 시장은 꽤 안 좋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고심하고 고심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해 주셔도 좋고 사실 드림 시큐리티도 우리가 수요일 방송이었으니까 장 마감하고 내일 만약에 식초가를 대비를 했다고 하면 오늘도 장 대비해서는 꽤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도 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섹터가 상승 출발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듯 했지만 시장 하락 영향으로 아쉽게도 장중 파란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특히 차량용 반도체주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차량용 반도체가 꽤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텔레칩스도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였었고 칩셋 미디어도 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주요 내용들은 결국에는 지금 현지 모터쇼랑 현대차 파업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 독일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 참가를 했는데 주요 내용들이 뭐였냐면 차량용 OLED,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이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앞으로 자율주행이 많이 부각이 될 텐데 그러면 반도체가 많이 쓰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차량용 반도체가 오늘 부각을 많이 받았으나 장 후반에는 사실 2차전지 중심으로 많이 꺾이면서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가운데 특히 텔레칩스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텔레칩스 주가가 계속해서 시원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텔레칩스가 오늘 좀 고가를 찍으면서 차트 보시면 쭉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큰 장대양봉을 나타냈는데 차트 보시면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시장의 개인에서도 많이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텔레칩스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라고 보면 현대기아차가 70%입니다. 매출에.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차를 많이 팔면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현대기아차가 많이 못 팔면 실적이 악화가 되는 건데 지금 현대기아차 글로벌적으로 판매량 보시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판매비 중에 40%가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내연기관차가 그래도 대세이기는 한데 물론 미래는 전기차겠죠. 그런데 지금 내연기관차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프리미엄 모델 제외하고 모든 모델의 텔레칩스 AP 반도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파업 이슈가 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도 차질이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결국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차랑 연관이 굉장히 큰데 지금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용해가지고 FST 11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걸 밝혔죠. 이거는 베타 버전이 아니고 정식 출시입니다. 그러면 베타 버전이 아니고 정식 출시에서 FST V12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연칭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한 번 조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종목과 대응 전략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에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며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차전지주 향방에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2차전지 인버스 ETF 상장으로 섹터 전반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좀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에서 2차전지 인버스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시선을 가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2차전지에 많은 종목들이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인데 이게 KB자재산운용에서 출시한 상품이거든요. 이게 다 상품입니다. 그런데 인버스인데 역추종하는 겁니다. 한 배 역추종을 해서 이 종목들을 다 취업을 해서 이 종목을 평균화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1% 수익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이 좀 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매물소와 가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좀 2차전지에 하락 트리거가 생겼던 게 뭐냐면 중국은 탄산리튬을 쓰는데 탄산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2020년도 톤당 5천 달러 기록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톤당 4만 달러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요가 공급 측면에서 이제 12월 달 보시면 8만 달러까지 갔다가 현재 탄산리튬 가격 보시면 한 2만 7천 달러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진 거죠. 이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중국에 해당하는 이슈고 우리나라는 뭐냐면 3원 개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좀 더 고품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톤당 이제 3.5만 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6월 대비해서는 거의 20% 떨어진 가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가 리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좀 좋은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2차전지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에코프로가 황제주 자리를 반납하면서 좀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장중 90만 원이 붕괴되면서 89만 9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이거는 실적에 좀 기인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2차전지는 빠르게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증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컨센트 대비해서 더 올라와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3분기 끝나고 좀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근데 저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양극제나 음극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수혜가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10% 내외입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너는 어떤 차를 살 거니, 내연기관차 살 거니, 전기차를 살 거니 했을 때 전기차를 선택할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침투율이 30%, 40%, 50%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양극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음극제도 많이 필요하고 분리막, 동박 많이 필요하겠죠. 저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멀리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가 아닌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속에서 자동차 섹터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동안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반등을 이끈 요인 뭐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현대기아차가 파업이 하루 앞두고 잠정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급 좀 인상이 됐고 성과부 400%에 1,050만 원 정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중요한 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게 원래 파업이 진행됐으면 3분기에만 사실 사격이 또 크겠죠. 그다음에 4분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업계에서 추산하는 금액의 1조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오늘 임남비 잠정 합의되면서 부품사들이 그나마 좀 안도하면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섹터의 강세 속에서 부품주죠. 한주 라이트메탈 주가가 오늘 9%가량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한주 라이트메탈이 계속해서 반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함께 전해주시죠. 한주 라이트메탈이 알루미늄 주조공법을 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주조공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주 라이트메탈이.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좀 가져오기는 했었는데 보시면 이비 부품도 들어가고 배터리 팩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차량용에서 부품으로 들어가는 알루미늄 주조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차가 2026년도에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방식을 본따가지고 하이퍼 캐스팅이라는 것을 양산에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루미늄 주조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량화하는 업체들이 누구냐라는 걸 봤을 때 시장에서는 한주 라이트메탈이 좀 부각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기가프레스 방식은 수천 톤을 찍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뭘로 비유하면 저는 쿠키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틀에다가 계속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는 이게 각각 부품에서 하나의 차체를 만들려면 용접을 하고 나사 구멍을 뚫고 다 이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가프레스 방식은 그냥 찍어내고 납품, 찍어내고 납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개 이상의 용접 과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생산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도요타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많이 도입을 하려는 거고 현대차도 이렇게 하이퍼 캐스팅 방식을 좀 도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부품사들이 좀 수혜를 받는 건 있는데 저는 실질적인 수혜는 명신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신산업은 이게 하스탬핑 공법, 차량 경량화에 필요한 하스탬핑 공법을 통해서 지금 테슬라에 실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 보시면 북미 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심원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어디 있냐면 프리몬트 공장,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근처에 있고 이게 캘리포니아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사스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공장 보시면 기가베를린, 기가상하이, 기가텍사스, 프리몬트 공장 이렇게 4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개 미국 공장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 수혜는 또 명신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희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